제가 항상 이계정 들어오면은 입이 닳도록 말할 얘기가 있죠 이계정에 있는 모든 템들은 다 제가 뽑았습니다 모든 템들 다 제가 뽑았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템들 정룡포에 뭐 가디언에 뭐 대패에다가 뭐 싸그리싹싹 다 제가 뽑았는데 과연 요번에도 싸그리싹싹 다 뽑을 수 있을까요? 과연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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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도끼 대리 10개 가겠습니다 원래 15개부터인데 어 하도 애골복고를 하길래 제가 10개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 무도끼 10개 대리 안받아요 15개부터입니다 10개 안받습니다 10개 대리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안돼 10개들이 보내지 마세요 어 요즘 보니까 요즘 브금 틀고 가는게 좀 안뜨는거 같은데 무도끼 10개 브금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무 10개들이 안받으니깐 보내지 마세요 15개부터입니다 오케이? 15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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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아아 피신이 천원으로 감사하구요 후원버프 마지막 정령포 하나 뜬다 안뜬다 50대 50입니다 뜬다 안뜬다 여러분들 50% 확률로 정령포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perks 투하 하나 모으 т이블볼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